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곳이 딱 한군데 있습니다. 바로 교도소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교도소는 수감자한테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다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꼭 확인해 봐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국의 부자들은 한국을 등지고 한국을 떠나는 은퇴 이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국방비가 한국보다 많아진다고 합니다.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이라고 하는데요. 분명히 우리 한국에서도 이 내용 긴장감을 가지고 짚어봐야 될 듯 싶습니다. 일본에서는 고졸이고 무소속으로 최연소로 역대 시장이 당선이 된 청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군대 동기와 결혼을 하고 70년 역사상 최초로 미인대회 결승까지 지출한 사람이 있습니다. 엄마는 울면서 애원을 합니다. 제발 좀요. 제발 좀요. 의료 위기. 두 살 아이가 11곳의 응급실에서 거부를 당하고 결국은 의식불명 상태로 빠졌습니다. 막아도 막무가내로 내가 버리겠다는데 왜? 도대체 무슨 일인데? 이런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요즘 시대에 용기에 있는 버스 운전사의 한마디가 훈훈함을 줍니다. 하지만 이것이 극히 볼 수 없는 우리들의 사회 현상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안타깝게도 경찰관과 소방관이 지원하는 젊은이들이 적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두는 일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도 정보와 시사 상식을 함께하는 여러분들과 소중한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전 세계에서 함께 해주시고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왕성한 결과 주변에 좋은 사람들의 만남 속에서 한껏 기쁨과 웃음을 지을 수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오늘 영상 내용도 함께 하시면서 헛된 시간이 되지 않았노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영상 내용으로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인데요. 우리는 세상을 한번 태어납니다.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라는 뜻밖의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태블릿 PC라고 아시죠? 손에 들고 다니는 태블릿 PC.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도 하나의 태블릿 PC라고 볼 수 있겠죠. 태블릿 PC를 활용한 부가 서비스는 주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디서? 교도소에서. 수감자들은 매달 일정 금액을 내고 태블릿 PC를 대여한 뒤에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하고 전자책이나 영화를 사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무엇으로만 신경을 쓰고 우리가 살아왔는가 라고 교도소 쪽을 이렇게 몰래 들여다본다고 해도 전화라고 합니다. 전화 한 통 쓰려면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고 특정 시간을 거쳐야 되고 그것으로써 교도소가 이익을 또 창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와 서비스를 맺은 플랫폼 업체들은 여기에 과금을 하고 일정 부분 수수료를 교도소에 준다고 합니다. 월스리저널이 자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교도소들은 수감자 한 명의 태블릿 PC 사용료로 평균 5달러 한국 돈으로는 6,700원 정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노래 한 곡 구매를 할 때에는 2달러 50, 3,300원, 영화 한 편을 구독하는 데에는 2달러에서 25달러까지 즉 2,700원에서 33,000원까지 TV 드라마나 에피소드는 최대 10달러, 게임 한 개는 13달러, 게임도 할 수 있는 모양이죠. 17,000원 정도 되고요. 영화는 월 구독 패키지가 22달러, 3만원 등의 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은 교도소 밖에 있는 수감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이 영치금이라고 하죠. 영치금을 넣어주면 그 돈의 일부를 태블릿 PC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전환해서 결제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월스트리저널의 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으로 커네티컷 교도소는 2022년과 2023년 태블릿 PC 수수료로 110만 달러, 엄청난 돈이네요. 15억 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수용 규모가 더 큰 켄터키 교도소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2,230만 달러, 298억 원을 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시큐러스가 켄터키주에 지불한 것으로 공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교도소이기 때문에 특수 제작된 태블릿 PC에서 와이파이 등 인터넷 접속은 안 된다고 합니다. SNS, 즉 소셜미디어의 접속도 금지가 된다고 합니다. 사전에 등록한 지인의 연락처로 메시지나 사진만 주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알고 계셨습니까? 교도소에서 이러한 방식으로도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 물론 어찌 보면 교도소 내에서의 일부 복지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나름대로는. 또 인권 존중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미국의 교도소에서의 수익 창출에 대한 부분 함께 짚어봤습니다. 중국에 다 넘어간다. 공포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스마트폰에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앱입니다. 요즘에 전세계적으로 앱이나 그리고 영화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많은 부분을 스폰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돈을 대고 있다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사실 중국에서 만든 개발자가 중국이라는 앱이 거의 대다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쓰다 보면 큰 문제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세계적으로 빠르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의 헬스케어 애플리케이션 즉 내 건강을 확인하고 또 응용하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ERC가 쉽게 만보게 같은 개념이겠죠. 헬스케어의 애플리케이션 앱에 대한 경계심이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헬스케어 앱을 통해서 미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건강관련을 민감 정보가 중국에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이에 니온 게이자 신문은 미국과 중국 대립 격화 속에서 더 이상의 경제와 안보를 분리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라며 스마트폰에 탑재된 중국의 헬스케어 앱의 빠른 성장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알리바바 그룹, 여러분 많이 쓰시고 계시는 알리익스프레스도 알리바바 그룹의 소속이 되어있죠. 헬스케어 자회사의 알리 헬스 앱과 중국의 원격 의료 플랫폼인 핑안굿 닥터 등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두 명 중 한 명꼴로 헬스케어 앱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시장의 조사업체인 인사이더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3분의 2가량이 최근에 1년 동안 헬스케어 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모바일 데이터 분석업체인 비즈니스 오브 앱스는 지난해 기준으로서 전세계 헬스케어 앱 이용자의 수가 3억 1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국가정보법으로서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국가적 수집이 가능하죠.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기자들이 중국에서 취재활동하기가 정말 힘들다, 중국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기자들이 많다라고 또 어제 뉴스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에게 데이터 제공을 요구하면 중국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사람들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국외 반출을 제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유전체 데이터가, 유전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개념이라고 합니다. 개념. 유전체 데이터가 국가의 장래까지 뒤흔들 수 있는 정보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 써야 되나요? 아니면 쓰더라도 조심해야 되나요? 내가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죠. 내 개인 정보를 입력하지 않고서는 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거의 100%인데 입력을 해놓고 나면 나도 모르게 쓰다가 보면 내 정보가 넘어간다는 소리죠. 한국에서도 지금 대기업들, 내노라는 대기업들이 연일 지금 중국의 이 데이터가 수억 명의 데이터, 수천 명의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얘기하지만 문제는 한 번 넘어간 정보가 중내에서 A라는 사람이 또 B라는 회사가 또 사고 C라는 회사가 또 사고 D라는 회사가 또 사고 그래서 개인 정보가 계속해서 돌아다니는 거죠. 저도 수년 전에 대한민국 국적기 중에 한 회사로부터 국가에서 아무리 단속을 했어도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됐으니까 모든 정보를 교체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서 교체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국적기의 한 회사도 그렇게 되는 세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창과 방패의 개념일까요? 여하튼 요즘에 중국의 앱은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왜? 내 개인 정보가 다 넘어가는 세상이 돼버리니까 말입니다. 한국의 부자들은 한국을 등지고 한국에 투자를 했었던 외국 주재원들 또 많은 기업들이 또 한국을 등지고 또 한국을 살겠다고 오셨던 많은 외국인들과 또 여기민을 했었던 사람들도 등지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은퇴 이민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즉 한국에서 은퇴를 한다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부터 다른 나라도 은퇴를 간다는 거죠. 최근에 글로벌 투자임인 컨설팅 업체 헬리앰 파트너스가 발표한 2024년도 부의 이동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연말까지 1200명의 100만 장자가 해외로 유출이 되면서 세계 4위를 차지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안 좋은 쪽의 사유인 거죠. 이것은 2023년도 800명보다 50%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단시간에 유출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한국 부유층이 소위 탈조선을 택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국내 대표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 셀레나 이민의 대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도한 상속세, 증여세의 부담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상속세 최고율이 50%로서 일본의 55%에 이어서 OECD 국가 중에서 둘째로 높다고 합니다. OECD 평균은 얼마일까요? 25%라고 합니다. 반면에 자녀 취업과 교육 면에서 매력이 높은 미국의 경우에는 상속과 증여세의 과감한 통합세액을 공제하고 있죠. 부부를 합치면 공제액이 한국 돈으로 달아진다면 350억 원에 달합니다. 특히 은퇴 이민도 현재 한국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사실 이 350억 원이라는 숫자만으로 비교를 한국과 미국은 할 수 없죠. 왜냐하면 미국과 한국이라는 나라의 땅덩어리 크기도 그렇고 또 인구의 숫자도 수십 배가 다른데 그리고 전 세계의 부자들이란 부자들은 다 들어오는 미국이다 보니까 사실 공제액이라는 게 350억 원 밑으로 해서 10분의 1로 35억 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절대 비교를 해야지 상대 비교를 할 수는 없는 일인데 대표가 말을 하기는 이렇습니다. 미국에서 공부한 자녀가 현지에서 수월하게 취업, 대학원 등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서 부모가 급히 미국의 영주권 취득을 알아보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요즘에는 은퇴자들은 해외 경험이 많고 거부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민에 대한 생각도 열려있는 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나이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외국에서 한 번쯤은 살아보고 싶다는 로망을 가진 사람들도 많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한국에서의 삶의 기반을 모두 버리고 떠나는 것이지만 크게 두려움을 갖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다. 여기 하나가 또 뭐 있나요? 안전도입니다. 북한과의 대치 상황에서 일본과 중국과의 가운데 있는 나라 입장에서 대한민국에 살기가 힘들다, 나 차라리 떠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라가 잘 살면 그만큼 자유적인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길도 많아지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한국을 떠나는 일들도 있죠. 나라가 못 사는 경우보다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잘 살면. 한국이 그만큼 잘 사라지기도 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땅덩어리 좁은데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죠. 한국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을 좀 떠나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긴 한데 문제는 떠나는 이유가 돈 내기 싫어서 텍스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게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자외대라는 그러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국방비에 대한 지출 그리고 예산이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한국보다 국방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어용이 아닌 공격용입니다. 일본이 공격용의 국방비 예산을 쓰고 무기를 개발하고 무기를 수입하고 또 군력을 증가시킨다라는 이유는 일본이 자국의 보호만을 위한 것인가? 라고 의심을 해보실 수 있는 또 자고심을 가지실 수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내년에 방위비로서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요미우리 신문, 아사의 신문 등 일본의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에 방위성은 최근에 2025년도 4월서부터 2026년도 3월 방위비 예산으로 지금까지 가장 많은 8조 5,389억엔 하나로 따진다면 78조 2천억원을 책정했다고 합니다. 작년보다 7.4%가 또 많아졌고요. 현재 추수를 봤을 때 2027년도에는 10조엔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금 일본의 서두로 중국의 서두로 부랴부랴 만들고 있는 게 뭐죠? 한국모함입니다. 한국모함을 일본이라는 나라가 물론 사면을 바다로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전에는 방어용이고 나라만을 지키겠다고 하면 한국모함이 왜 필요한가요? 그런데 일본은 벌써 한국모함 건조를 시작을 하고 있고 중국도 수척의 지금 한국모함을 건조합니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대한민국도 부랴부랴 한국모함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몇 톤을 만들런지, 중형급을 만들런지, 경모항공을 만들런지 이에 대해서 참 말도 많았습니다. 필요없다라는 얘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5년 만에 2배가 늘어나고 있는 일본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내년 국방 예산과 비교를 해도 10조원 이상이 많은 겁니다. 3,4년 전만 해도 5조엔, 45조 8천억원 안팎이었던 일본의 방위비는 매년 5천억에서 1조엔씩 증가를 해왔습니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경우에는 2027년에는 10조에서 11조엔, 아웅돈으로는 100조 8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동맹국, 일본이죠. 중국 견제라는 명분하에 거침없이 군사력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오히려 좋아하죠. 일본이 군사력을 증가시켜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으면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편하죠.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의 일본은 명목상 국방비가 아닌 방위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일본의 강력한 군비 증강 배경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총리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주도한 군사력 강화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기시다의 내각은 2022년 말 가그에서 향후 5년간 방위비 43조엔을 투입한다는 중장기 계획을 의결했고요.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바라는 미국의 직간접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이유입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은 단순 방어용이라고만 보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일본에서 총리는 아주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의 위험이 임박할 경우에는 자위대가 미사일 등으로 적국의 군사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범위 안에는 어디가 포함되어 있나요? 한국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일본의 얘기 하나 더 짚어볼까요? 일본에서 고졸의 학력 그리고 소속은 또 무소속이고 나이는 역대 최연소로 시장에 당선이 된 청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27살밖에 안 됩니다. 일본의 아키타연 오다테시에서의 무소속의 27살 신인이 최연소 시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합니다. 3일 NHK, 니온 게이자 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난 1일 출어진 오다테시 시장 선거에서 1997년생의 이시다 겐스케가 전시의원인 히가케 겐꼬 55세를 300여 표 차로 누르고 당선이 됐다고 합니다. 오다테시 출신인 이시다 당선이는 아버지의 전군으로 어린 시절 아오모리시로 이사를 가서 고등학교를 마친 뒤 도쿄로 와서 회사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20살 때의 웹 제작회사를 창업해서 반년 만에 쓴맛을 본 뒤에 대학 진학을 준비했고 게이오 대학의 환경정보학부에 합격을 했지만 등록금 문제로 입학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2018년 자신을 길러준 할아버지의 건강이 안 좋아지자 다시 오다테시로 돌아왔고 2019년 쌍둥이 동생과 고향에서 곤충과 사육을 하면서 판매회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IT 기업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사이트로 통해서 판로를 개척했고요. 동생이 도쿄로 거점을 옮겨서 사업 확장을 하고 나설 때 이시다의 당선이는 지역에 남아서 정치인의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4월 시의원 선거에 처음 도전을 해서 최다 득표로 당선을 했고 임기 중에 사퇴한 뒤에 이번 시장선거에 출마를 해서 또 당선이 됐다는 겁니다. 왜 똑똑하게 당선이 됐는지에 대한 비하인드의 얘기는 나중에 또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동기와 결혼을 했다. 그렇다면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에도 남자가 군대를 거의 대부분 가기 때문에 남자란 소리겠죠. 그러면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70년 역사상 최초로 미인대회 결승까지 지출을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스 유니버스 싱가포르 결선에 트랜스젠더 여성이 진출을 했는데요. 스트레이트 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주에 열린 미스 유니버스 싱가포르 선발대회에서 15명의 미인들이 결승에 진출을 해서 성공한 가운데 싱가포르 대회 70년 역사상 최초로 트랜스젠더 여성이 명단에 포함이 된 겁니다. 주인공은 바로 패션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33살의 카트리샤 자이리아다 라고 합니다. 앞서서 그녀는 지난해 태국의 파타야에서 열린 미스 인터내셔널 퀸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바도 있다고 하는데요. 키는 180cm. 자이리아는 2017년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싱가포르인 남편과 결혼한 기혼 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는 군복무를 하던 20살 때에 남편과 처음 알게 됐고 남편은 내가 소년에서 여성으로 변모하는 과정 내내 함께 해주었다고 전합니다. 이번에 미스 유니버스 싱가포르 대회에서 트랜스젠더들을 대표해서 자랑스럽다는 그녀는 두려움과 차별에 맞서 싸우는 성공적인 트랜스 여성이 되기 위한 꿈을 이룰 기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미스 유니버스 싱가포르는 지난해부터 출전 자격을 대폭 완화해서 기혼 여성 및 출산 여성의 출전이 가능해졌으며 연령 제한을 없애서 18세 이상의 모든 여성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불과 한 20년 정도 될까요? 그렇죠? 20년 정도 전만 해도 이러한 환경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상이 참 많이 변하죠. 앞으로 20년 후는 또 어떻게 될까요? 20년 후는 이렇게 동성 결혼을 한 커플들이 이제 아이를 갖고 싶은 경우가 또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이 아이를 어떻게 어떻게 갖게 됐다. 이 아이를 어떻게 어떻게 키웠다. 뭐 이런 이슈들도 아주 보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봅니다. 한국이 지금 대란입니다. 그리고 정말 걱정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 때에 아프면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응급실을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한국이 길게 되죠. 주말까지 포함을 한다면 5, 6일을 쉬게 되는데 거의 일주일을 쉬는 동안에 병원을 갈 일이 만들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것은 근데 누구의 잘못일까요? 의료진이라는 의사들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병원 측의 시스템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정치의 행위가 정치인들의 어떠한 결정과 아니라는 생각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의료계의 문제일까요? 울면서 울면서 애원을 하는 엄마가 있는데 두 살 아이가 결국은 11곳의 병원들이 거부를 하면서 의식불명에 빠졌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수달이 됐죠. 한번 119 응급차를 타거나 앰브란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병원에 응급실을 가야 되는데 응급실들이 받아주질 않아서 산모들이 구급차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 또 구급차에서 돌다 돌다 결국은 병원에 내리질 못해서 응급차에서 암황을 하는 경우 전공의의 이탈로 응급실에서 근무 중인 의사는 평소 수준의 73% 수준이라고 합니다. 응급실의 99%가 24시간 운영 중이라면 의료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연일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데 원활한 응급실 운영을 위해서는 내일부터 군의관이 투입이 된다고까지 얘기를 하지만 2살짜리 여아가 경련으로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11곳에서 진료 거부를 당해서 의식불명에 빠진 일이 밝혀진 겁니다. 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A양은 지난달 3일 오후 8시 40분쯤 고열과 경련 증상을 일으켜서 119를 불렀고 10여 분 만에 구급대원이 도착을 했으나 병원으로 출발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수도권의 서남부 권역별 병원 응급실에서 환자를 받아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10여 곳의 병원으로부터 진료를 거부당했고 그러는 사이에 아이의 상태는 더 악화됐습니다. 구급차에 동승을 했던 아이의 엄마는 병원 측에 받아달라고 울며 불며 애운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뒤늦게 연락이 닿은 병원에서 응급진료가 가능했지만 이미 119로 신고를 한 지 1시간이 훌쩍 지난 뒤였다고 합니다. A양은 응급치료 후 경련은 멈췄지만 뇌에 손상을 당해서 한 달째 의식불명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에 치료를 거절했던 병원들은 진료할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이송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말이 될까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관자의 잘못일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아프지 말았어야지 라고 누가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막아도 막무가내로 내가 버리겠다는데 왜 그래요? 라고 한 여자가 있습니다. 이런 여자가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뭐 여성이라고 많은 게 아니라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 쓰레기를 외부에 갖다 버리는 경우 이 종량제 그리고 분리수거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나요? 대한민국에 쓰레기통이 거의 없습니다. 없앤지가 꽤 됐죠. 최근에 와서는 관광객들이 너무도 쓰레기통이 없다 그래서 부랴부랴 서울시에서는 5천 개의 쓰레기통을 간이로 만들어 놓긴 합니다만 한번 이 내용 영상을 보시면서 들어보시죠. 한 여성이 차에서 쓰레기를 꺼내서 편의점 앞에 쓰레기통에 넣습니다. 차로 돌아가려고 하던 여성 안쪽을 살피는 사이에 편의점 사장이 나와서 쓰레기를 도로 가져가라고 말을 하는데요. 실랑이를 버리던 여성은 이내 사장 손을 뿌리치고 차문을 닫습니다. 사장이 차에 매달리지만 그대로 출발을 해버립니다. 이 상황을 겪은 경기도 영인시의 한 편의점 업주는 제보를 했는데요. JTBC 사건 반영을 통해서 보도가 된 겁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50대로 보이는 여성은 지난 7월 21일 제보자 편의점 앞에 쓰레기통에 개인 쓰레기를 모아 버립니다. 차를 타고 쭉 오다가 차문을 열고 쓰레기를 다 다시 묶어서 편의점 앞에 쓰레기통에 버리는 거죠. 여성은 편의점 고객도 아닙니다. 제보자가 즉 편의점 사장이 아니 쓰레기통은 편의점에서 나온 쓰레기를 넣는 곳이지 동네 쓰레기를 받으려고 놓은 게 아닙니다. 라고 하자 여성은 아니 셀프 세차장 가서도 버리는데 여기는 왜 안되는데요? 라고 따집니다. 제보자가 사장이죠. 셀프 세차장에도 개인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안내문이 있다며 반박을 하자 여성은 이를 무시하고 차에 올라타는데요. 이에 사장이 차 안으로 쓰레기 일부를 밀어넣자 여성은 되돌아와서는 쓰레기 다시 버릴 거야 라며 반발을 합니다. 제보자가 차에 탄 여성의 손목을 붙잡지만 여성은 이를 무시하고 주랭량을 쳤습니다. 현재 제보자는 여성을 특수폭행과 뺑소니 혐의로 신고를 했으며 여성도 제보자를 폭행 혐의로 막고소한 상태입니다. 이 제보자 즉 사장은 쓰레기를 허락없이 내버리더라도 사과를 하거나 음료수라도 사과하겠다고 융통성 있게 대응을 했다면 참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렇죠. 편의점도 먹고 살고 비니스를 하는 건데 또 기분 좋게 말이라도 그렇게 하고 편의점에서 상품이라도 하나 팔아줬더라면 이라는 소리인데요. 여성이 꼭 처벌받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나 그래도 음료수 하나 사주고 말이야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좀 쓰레기 좀 버려도 될까요? 라고 양해를 구했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시대 같은 때에 용기 있는 버스 운전사의 한마디가 훈훈함을 줍니다. 어찌 보면 훈훈함이 아니라 참 우리 시청자분이나 저 같은 꼰대들이 생각하기에는 아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됐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지하철을 타거나 버스를 타들 때 양보를 좀 받았으면 하는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절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지치고 그냥 서 있기는 아주 아주 피곤하죠. 그런데 요즘에 지하철 버스 타면 양보를 잘합니까? 우리 시대 때처럼 누가 앉아있는데 앞에 서면 제가 짐 들어드릴게요 라고 하거나 나보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올라오거나 차에 타서 내 앞에 서게 되면 그냥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여기 앉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오죽했으면 버스 운전사가 한마디를 했을까요? 출근길에 만원 버스에서 임신부를 배려한 한 버스기사의 일화가 알려졌는데요. 최근에 JTBC에 따르면 간선버스 270번을 몰고 있는 기사 전진옥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버스가 청량역 환승센터를 출발한 뒤 버스에 임신부 A씨가 탔다는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전씨는 서울 상암동의 차고지와 망우동 양원역의 종점으로 가는 270번 버스는 노약자가 많은 편이라서 저도 이 버스 압니다. 상암동 쪽에 다니는 버스인데 정말 노인들이 많이 탑니다. 왜냐하면 지역 특성상 그런 것 같아요. 늘 승객을 세심하게 보는 편이라며 이날도 옴짝달싹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승객이 들어찬 버스에서 임신부 한 명이 힘겹게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이어서 출근 시간 때니까 다들 자리를 차지하고 핸드폰만 봅니다. 임신부 A씨가 버스 뒤쪽을 쳐다보길래 아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에 사이드를 채우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자동차 세우고 사이드를 드르륵 하고 채운 거죠. 전실에 일어나서 몸을 돌린 뒤 승객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산부가 탔는데 자리들 좀 양보하시죠? 라고 외칩니다. 예를 들은 승객 한 명이 A씨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A씨는 9개의 역을 지나는 20분 동안 자리에 앉아서 편하게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버스기사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한 A씨는 버스를 내린 뒤 버스 회사 홈페이지에 정말 감동적이었고 감사했다라며 전씨를 칭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랬다라면 당시에 감사함을 나타내던 A씨에게 전씨는 못 챙겨줘서 죄송합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씨는 A씨가 버스에서 내리기 전 앞으로 나와서 정말 고맙다고 하길래 오히려 내가 죄송합니다. 라고 그랬다라며 운전사하고 임산부의 얘기입니다. 내가 미리 자리를 마련해 줬어야 했는데 너무 늦은 것 같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참 많은 생각을 하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데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 세상이 됐고 또 말 한마디에 어찌 보면 내가 미리 자리를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버스기사 하루 종일 매연을 마시면서 운전하시는 버스기사의 배려.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현할 줄 아는 임산부. 훈훈하죠. 그런데 말 한마디를 해도 안 일어서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죠. 그 중에 한 명만 일어선 거니까. 그렇죠. 세상이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을 비교한다 그러면 사실 비교 불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되고 싶어하는 직업의 1순위는 늘 수년 수십 년째 소방관입니다. 경찰관들은 경찰이 되고 난 다음에 그 프라우드는 하늘을 찌릅니다. 경찰관과 소방관들에 대한 복지의 혜택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유럽도 그렇고 또 캐나다도 그렇죠. 그런데 한국이 경찰관과 소방관을 지원하는 젊은 사람들이 적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을 하다가 바로 그만둔다고 합니다. 2022년 순경으로 임관한 채모씨 26살은 지난달 1일부로 경찰 제복을 벗었다고 합니다. 최씨는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적은 급여 등으로 딱히 메리트를 못 느꼈다라며 퇴사를 고민하는 주변 동료들이 많다고 덧붙입니다. 최근에 일이 너무 많고 처우가 낫다라며 퇴사를 결심하는 저연차 즉 몇 년 근무하지 않은 경찰관과 소방관들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55명이었던 10년차 이하의 경찰관의 의원 면직자의 수는 지난해 301명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겁니다. 소방관도 비슷하고요. 2022년 98명이었던 10년차 이하의 소방관 의원 면직자의 수는 작년에 125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10년차 이하의 의원 면직자의 수는 경찰 162명과 소방 60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전체 의원 면직자 중에서 10년차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63%였던 10년차 이하의 경찰관의 의원 면직 비율은 지난해 72.7%로 뛰는데 이어서 올해 상반기에 만에 벌써 77%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2022년 62.8%였던 10년차 이하의 소방관들도 작년에 72.2% 올해는 벌써 상반기만 75%를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찰 소방 공무원의 기피현상은 저조한 공채 경쟁률에서도 확인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순경의 공채 경쟁률은 남성이 9.9대1 여성은 24.6대1을 기록했고요. 남성의 경쟁률이 한자리수에 머문 것은 20년 만이라고 합니다. 소방 공무원 경우에도 11.5대1로서 지난해 13.8대1보다 낮아졌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반대합니다. 뭘요? 경찰관들과 소방 공무원들은 특히 사람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처우의 개선과 복지 혜택과 베네핏을 줘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특히 유교적인 사상과 좋은 게 좋은 거지 또 윗사람을 공경해야 된다는 이 사상 때문에 경찰관들조차도 경찰관의 공권력을 때때로는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가 높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공무원 중에서 물론 모든 공무원의 처우도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에 있어서는 특히 존경을 받을 만큼 그 베네핏을 굉장히 많이 올려줘야지만 될 것 아닐까 동기부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있는 것에 프라우드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주장하는 쪽인데요. 제 한 목소리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만 여러분들은 생각이 어떠신가요? 저의 의견에 혹시 동의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한 여러 영상 내용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동의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동의합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셔도 감사할 겁니다.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 매일 매일 변해 뉴스 속엔 새로운 이야기 그걸 놓치면 안 돼 정치와 경제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 알아야 해 그래야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 정보와 사실 뉴욕 기다린 세뱀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과기발전 기술의 진보 어디 삶을 바꾸고 기운 변화 환경 문제 다 함께 풀어가야 해 역사의 교훈 그 안에 답이 있어 미래를 향해 나가 우리 길을 만들어가 정보와 사실 뉴욕 기다린 세뱀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뉘는 거야 가짜 뉴스 속에 진실을 찾아 우리의 눈을 뜨고 올바른 길을 가 이해하고 배우고 함께 성장해 더 나은 세상 우리 손으로 만들어가 정보와 사 다시 뉴욕 기다린 세뱀 영상에 담아 세상이 주는 이야기 우리는 알아야 해 시사와 이슈 눈을 뗄 수 없어 깊이 생각하고 함께 나누는 거야 다시 눈을 뗄 수 없어 다시 눈을 뗄 수 없어 다시 눈을 뗄 수 없어 해수 짱